정주시 상당국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구영배 대표, 유광진 대표, 유화연 대표. 사실은 본의원이 오늘 여러분들 혹시 안 나올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안 나왔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고요. 회피하겠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나왔다고 해서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나왔다는 건 어떤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셨죠? 신청한 이유는 사실은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상황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한 상황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새 사람들이 다 멀뚱멀뚱하는데 상황 컨트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력갱생이 지금 현재 상태로 힘들기 때문에 회생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영배 대표가 정상화 자신하고 있는데 저는 독선적 확신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기 최면에 좀 걸리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는 거나 인터넷에 암만 찾아봐도 이러한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를 했다는 걸 본 기사에서 하나도 검색을 못했어요. 그냥 극효율 조치만 했어요. 재무전문 파트 분리하셨더만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사실은 현금 유동성만 갖고 자금의 흐름만 많이 생각하는 구조일 때 나타나는 게 재무전문 파트를 통해서 자금을 활용하거나 나쁜 말로 하면 유용할 때 많이들 쓰는 방식인데 지금은 효율화의 극조치는 다 했어요. 그런데 대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다 보니까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어떤 자금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주 측에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자본적 충전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면 견실한 수익구조를 갖는 경영구조가 돼야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견실한 경영구조가 있느냐 수익구조가 발생할 수 있느냐 전제를 자꾸 깔고 말을 해요. 자본시장을 위해서 사실은 자본적 충전을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고 또 다른 거는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가지고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직원들 줄사퇴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직원들 사퇴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네. 많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왜 사퇴하죠? 같이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왜 사퇴합니까? 이 시그널은 직원들부터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불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체력을 못 믿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있어요? 그만두는? 답답하네. 대답을 다 안하니까 이거 뭐. 우원님 지적 충분히 봤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지분 모두 내놓겠다고 했죠? 사실 지분이라는 건 사실 허상이에요. 안 되는 회사의 지분은 완전히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고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전액 소각이 되거나 아니면 경영권 판매를 통해서도 일시적으로 누군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미 벌어진 일 같고 여러분들의 사법적 책임을 받는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국민들과 직원들과 소비자의 피해가 얼마나 줄어드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결제가 최단 40일에서 최장 70일이 걸리더만요. 판매 시점에서 월말 계산에서 2월 7일이나 10일 날 이렇게 결제가 되니까 보니까 평균 55일이에요. 제가 그런데 보니까 두 회사의 월 매출액 평균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이거 묻는 사람보다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4천억 안 됩니다. 4천억 지금 안 돼요? 2022년 기준으로 4천억 정도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안 됩니까? 총거래 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은 쿠폰이나 이런 거 실결제액으로 보기 때문에 한 3천억은 됩니까? 네. 그러면 55일 경우면 두 달이니까 지금 한 6천억 정도가 중간에 결제가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보세요. 이런 쪽으로 딱 맞잖아요. 그게. 지금 자본금은 다 잠식됐고 그다음에 단기나 장기 차익금이 있습니까? 회사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다 날라가가지고 1조 3천억 정도 지금 손실이 나가지고 돼 있는 부분 거기다가 단기 장기 차익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 부실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다 전가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직원의 월급이 밀렸거나 대금이 밀렸거나 여러분들 자산 중에 고정자산 중에 재평가할 자산 있습니까? 재평가 받을 만한 고정자산이 있냐고요? 고정자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갖다 정상화를 하죠? 돈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자본시장에서 대규모로 자본 투자할 회사도 없을 것 같고 사적 재산 출현할 것도 지금 사실 말해서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본 의원도.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회사를 많이 운영을 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적으로 말하자면 사적 재산 출현할 것도 없고 시장에 불신을 받아가지고 대규모 출혈을 아니. 자본적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평가할 자산도 없고 결국은 변체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포텐셜, 비전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비전이라는 부분은 이미 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준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격갱생이 가능하는 구조나 아니면 뭔가 답을 정확히 내놔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이고 형의상학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답답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방안을 서면으로 해서 모든 의원한테 다 한번 주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커머스 회사 휴식을 위해서 잠시